손! 손! 그렇지! 손! 손! 호야 아빠 손! 호야 아빠 손! 그렇지! 백이야 아빠 손! 근데 어디 보나? 백이야 아빠 손! 백이야! 백이야! 간식이 간식이! 어이! 내 심화처럼! 백이야야 또 니가! 오빠를 봐라 호야 아빠 손! 손! 아이고! 아빠 손! 아이고! 참기라! 아빠 손! 니 술 할 줄 모르나? 호야가 졸렀네! 아빠 손! 아이고! 손! 아이고! 이뻐라! 착하네! 아빠 손! 손! 아빠 손! 야! 아니 침! 침날름! 개인기 침날름! 침날름! 침날름 뭐고? 혀날름! 혀날름! 침날름이래! 백이야 혀날름! 백이야 혀날름! 백이야 혀날름! 왜 혀날름 했지? 백이야 혀날름! 뭐 얻어 걸린 것 같은데요 그냥? 니 개인기를 해야지! 니 개인기로 와봐! 봐봐! 저 줄게! 자! 봐봐! 한 명씩! 아니 앉아! 진짜 안고! 봐봐! 오빠가 니 봐봐! 가만히 있어! 앉아! 돌아! 돌아! 애니야! 돌아! 귀여워! 희귀야! 돌아! 뭐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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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아가! 이게 무슨 돌아인데? 이게 돌아가! 오빠 잘 봐라! 오빠들! 그래! 돌아! 우와! 무슨 도둑하네! 그래! 돌아! 우와! 애니야! 막둥이! 돌아! 아이고 귀여워! 돌아! 돌아! 아니! 돌아구! 돌아! 돌아! 셰기야 니 돌아 어디서 그렇게 피웠어? 누가 그렇게 시켰는데? 돌아구! 자! 화이팅! 아잇! 아잇! 잘했다! 애니야야 화이팅! 애니야 화이팅! 애니야 화이팅! 애니야 화이팅! 아잇! 애니야 이거 잘하자! 다시 돌아! 돌아! 아잇! 아잇! 애니야 앉아! 앉아 엎드린다! 알아! 봐봐 다시 해봐. 혜연아! 앉아! 혜연아 앉아야지! 혜연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아유 귀여워. 근데 누가 엎드리랬어? 아니 내가 손. 자, 여기서 이거 먼저 치는 사람 간식 줄 거야. 자, 알았지? 아빠 얘가... 니 어떻게 하는데? 아빠 얘가... 아니, 니게 아니라... 내... 아니... 자, 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디다? 아유 귀여워. 니 혼자 다하나? 독점했는데... 니 혼자 다하나? 아유 귀여워. 니 형 그만해라 이거. 아유 혼자 어떻게 할 건데? 니 혼자 다 먹을 거 같아? 네, 양보해야지. 자, 니 그만하고. 호야 호야 호야. 호영도 형도. 자 이제 호야. 자자른 눈 좀 치워. 이거 딱 때리면 아빠가 다시... 되게 소심. 니 왜 이렇게 소심하게 하노? 이거, 이거 하면 이걸 치면 준다고 자야 안돼, 자야 내가 엄마랑 있어 자야 치고 싶어가지고 자야 해봐, 자야 보여줄게 자야 보여줘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이렇게 하면 준다고 마보야 귀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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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라고 귀여워 그만해, 그만 먹어 너 엄청 독점하잖아 해봐, 백아야 해봐 하하하하 아이 귀여워, 똑똑하네 얘네들 있고 똑똑하네, 호야자가 백아야 이제 백아야 해봐 백아야 해봐 하하하하 아유 귀여워 아이 잘했다 또 해봐, 또 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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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애야 해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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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쳐 놓는 머리를 하하하하 해야지 하하하하 종은 씨라고 치는 척 하지 말고 종은 씨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 아 귀여워 우리 애기야 일로와 흠 나 소리가 안 나 해봐 백아야 해봐 아유 잘했나 하하하하 딸들이 더 심하네 그래서 애니야 쳐봐. 애니야 못 친다. 무섭나봐. 애니야 쳐봐. 애니야 해봐. 뭐하는데? 소리가 안 샀다고. 허공이 나잖아.